기상캐스터 배혜지 시험소에서 방역관을 현장에 보내 폐사체 부검을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으로 확인돼 오늘 오전 긴급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200여 개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우 럼피스킨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감염병이 발생하자 강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양구를 시작으로 고성과 양양, 인재, 원주까지 모두 7차례 럼피스키이 발생한 데 이어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통제관을 감염병 발생 농가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작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소독과 예찰,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양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자료와 통신 3사, 카드 4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양군의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7.4배로 가장 컸습니다. 고성군은 15.4배로 전국 3위, 평창군은 12.2배로 5위, 정성군은 8.8배로 8위, 홍천군은 8.6배로 9위로 나타났습니다.